Baby you love you 아직 서툴지만 내 맘 전해주고 싶어 Sweetie crying now 너와 함께면 좋아 너무 행복하잖아 이런 얘기들 다 뻔한 얘긴 걸 사랑하면 누구나가 하는 거잖아 내가 바라는 사랑이면 이런 걸로 충분해 나 네 엄마야 세상 천지 어느 엄마가 자식 앞길을 막어?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모욕하면 나 그땐 안 참아 사모님 뵙고 오는 거예요? 설마 사모님이 자기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? 나중에 알게 됐죠 형과 나는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 제가 이사님 편이 되어드릴게요 혹시 이모 오세요? 너무 닮으셨다 하은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모르고 제가 그만 샌드위치를 가져다 보겠지 뭐예요 나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하은이 말이야 대체 아빠가 누구야? 그게 니가 무슨 상관인데 너 한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연수가 하은이 누군지 알면 어떡해? 누군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군지 알면 가만 안 있는다니? 제맛 이사님 근데 좀 또